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것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가득치고 물고기를 오는 그물 같은 이 그물에 가득 물가로 끌어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라 천국은 마치 저 자시와 같고 여름과도 같으며 도와들과 같고 진주와도 같아 그물과도 같도다 세상 끝에도 이뤄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뤄하리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안전해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르니 주의 대여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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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